아이고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구만 자 자 자 세워 자 품질 좋은 광목 자 광목 있습니다 아 거기 거기 줄 맞추시고요 아니 근데 아침부터는 게 무슨 소리냐 아유 점수 날매야 이거 이렇게 좋은 광목 나님 어디서 진짜 구하기 힘들다 만등아 대원이 아니 저번 달에 부산에 친척 만나러 내려간다 하더니 돌아와선 뭐하고 있는 건가 어 나 이제 고기 안 잡을 걸세 장사를 하려고 아니 갑자기 뭔 소린가 부산에 가보니 개항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사방에 외놈이 깔렸고 그놈들이 세상지 천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이 자네도 답답하구만 이제 받아서 고기 잡는 것보다 못해서 보물을 잡아 팔 때라는 거네 나도 객주와 연이 다 물건을 좀 받아왔지 나도 줘 나도 아 거 줄을 서세요 봤지? 아 바쁘고만 바빠 이제 곧 재물포도 곧 개항이 된다고 하는 말이 도는데 그땐 더 어마어마할 걸세 어때 대환이 나를 도와 장사 좀 해볼 텐가? 그것이 참말인가? 그렇다니까 내 생각 좀 해보겠네 고기를 절진 일을 그만두고 장사 그래 만득이가 헛한 놈도 아니고 이제 나도 장사를 해보죠 Lev화 유리 감사합니다.